솔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전쟁이 좋습니다 실버 3까지 왔어요 자유랭크 때 렐 한번 돌려봤죠? 요즘 사기라고 해서 개사기입니다 저 이거 궁금한게 있는데 렐 W있죠? 34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갖다 박는거 있죠? W로 그거 저지불가에요? 근데 저지불가 표 안나와 그게 설명이 없어 여보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지불가가 안 써있어 저지불가던데? 내가 왜냐면은 날라갈때 아무무였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아무무였고 상대방이 렐이었거든 렐이 뛸 때 내가 붕대를 맞춰봤거든 맞췄는데 날라갈거 날라갔던데요 왜 스턴을 움직이는걸 못망간다고? 아 그래? 스턴이 그래요? 하긴 레오나 이가 트타가 슉 날라갈때 니 맞으면 같이 빨려 가잖아 렐 장점은요 Q가 바뀌었어요 이게 스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보호막 부수면서 체력 가져가는거였나? 하는건데 바뀌었어요 바뀌고 E가 선 이어가지고 이 사이에 걸리면은 기절시켰잖아요 이제는 요 이속이 빨라져요 그리고 아군한테 안걸어도 근처 아군한테 하나 걸어주던데? 스턴이요? 이걸로 한번 에어본하고요 에어본하거나 말상태로 해서 꼬챙이에서 뒤로 넘기기 이거하고 꼬챙이 이거 찌르고 요걸로 땡기기 하고 요걸로 땡기기 하고 스스 세개죠 CC가 그래서 얘가 사귄게 이 속도 증가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말상태에서 되게 빨리 붙을 수 있어 그리고 말상태로 빨리 넘어가거나 해서 아니면 이 꼬챙이를 먼저 맞추고 뛰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잘 안 맞았는데 왜냐면 이걸로 끈으로 연결해서 기절했어야 돼가지고 이게 안 맞았는데 이제 이거 맞기가 더 쉬워졌어 그리고 얘가 드럽게 안 죽어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서 그 실드가 생기면서 떨어지거든요 개딱딱해 얘 진짜 요걸로 이제 뺏어가 마법 저항력과 방어력 평타로 뺏어가 이렇게 각자 근데 얘의 단점 평타가 오지게 약함 진짜 말도 안되게 약해 그 평타가 거의 그냥 졸라게 약해 근데 이게 일단 사기임 다 됐고 오는거 이거 사기고 요것도 사기고 요것도 사기고 얘 지금 오피해요 그래서 하는거야 내가 마르스 내리면 공속 빨라짐? 얘 너프 먹으면 바로 버리고 그리고 OPGG 내가 이럴 줄 알고 그거 샀지 별 수호자 렐 할인할때 샀지 렐 정글도 돼 이제 렐 정글도 돼 봐봐 서포터 요즘 다시 뚱뚱이 서포트 다시 인기있음 그죠? 뚱뚱이 서포트 다시 올라왔죠? 밀레오 좀 내려옴 렐 렐 원래 1티어인데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웃긴다 W, E, Q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E는 이동속도도 올라가고 멋도 올라가고 W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W, E, Q 유틸 강전기 끝났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리츠는 잘 못해 블리츠 어렵더라고 블리츠 스킬셋은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지? 막 꼬이든데 손이 구독 감사합니다 챔피언 렐 렐 렐 렐은 밀레오 밀레오 베나카 제라스 베나카 레저 이내로 엉 로 상관 레저 렐 아 블리츠는 필요없어요 개패면 돼요 블리츠는 pourquoi 미드 하기싫으면 내가 바꿔주고 블리츠 스레시벨 그럼 그랩을 싫어한다면 밀레오 뭐 이런거죠 제라스, 럭스 뒤졌다 넌 너는 노틸러스요 너는 뒤진 목숨이요 아니 이건 렐 하면 안 돼요 사거리가 긴 노틸러스 해야 돼요 야 심술 두꺼비 빨리 골라 카이사? 좋아 가자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도깨비 왕망이 뒤오니까 아 아리가 우리 편일때 좀 싫은데? 왜 싫으냐면 졸라 문지르기만 하고 하루종일 문지르기만 하고 별로 딜이 없어 다 맞아야 돼 딜이 졸라 문지르기만 해 근데 막 졸나 막 그 무슨 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 같아 그니까 더 헷갈리게 해 이길 거 같거든 그래서 붙어보면 져 그럼 막 문질문질 하고 있어 오오오오오오 no 여기로 럭스가 이제 날립니다. 큐를 날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끝에 있어야 돼. 이쯤. 그래서 그 뭐지? 칼 뜯어먹으려고 던짐. 여기다. 안 당하지. cc 필요 없으니까 이거 뭐 가야 되나? 닌자. 닌자 갈까? 이렐리아도 있으니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닌자 갈까?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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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즈리얼 세 좋아 경험치 다 먹고 이즈리얼은 못먹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씩 맞자 와 잘하는데? 카리사 좀 잘하는데? 보통 조금만 하고 갈라고 했는데 아 나 못 잡을지 몰랐어요 저만 그래서 안그랬어 교대근무 시작 집어넣어야됩니다 왜? 이즈리얼이 먹으면 안되니까 그리고 템 사와서 격차 벌려줍니다 카이사가 이거 처음에 여기 확인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나는 갑니다 늦었죠?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여기까지 신발 가주면서 신발 가주면서 템을 봅니다 광전사의 군화까지 갖고 왔죠? 그럼 끝난겁니다 럭스 이거 없죠 이거는 이제 미니언이 많으니까 사릅니다 사래요 이즈리얼은 갇히면 안좋거든요 갇히면 안좋은데 압박을 감히 못하죠? 박히면 안됩니다 박히면 안되고 럭스 막 막 뺀다 내가 보니까 얘 좀 상태 안좋다 럭스 이렇게 왔는데도 이해를 못해? 럭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나도 하나 먹고 더할거야? 가자 더할거야? 뭐야? 미쳤어? 가면서 8도 유람 29 36 바텀이 해내네요 됐어 화살통까지 나왔어요 럭스가 에임이 썩 좋지 않아 럭스가 에임이 썩 좋지 않아 한 번 사리고요 한 번 사리고요 어떡할래? 라인 여기 걸치면 어떡할래?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니네는 이제 공포야 이제 샷코 갱각이 안 나오면서 샷코 갱각이 안 나오면서 어깨 아군이 당했습니다 손이 몰고 give us 가려 20 20 20 21 20 20 아우 아우 흔해봤네 지압 지압까지 줄나 흠 흠 니신 뭐? 방금 일부러 각준거 티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각줬어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 아까까진 계속 이런식으로 각줘서 죽었거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야 카이사 개빡 돌았죠? 이지를 이지를 거기다 이걸 박아 카사 진짜 개빡 돌았어 지금 어디가? 럭스 저거 지우러 갔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은 흠 흠 흠 흠 궁 빠짐 아 궁.. 아 멀었구나 아 가만 있어봐 임마 자 아 궁 아 궁 왜 자꾸 당해 아 아 아 왜 안어쎄 amongst 궁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야? 럭스 럭스니까요? 쿨감신 아닌데요? 샥.. 상체가 다 터졌네? 왕이 다 터졌네요 마이퍼 스는 다 흩어져서 에이 스크롤 오케이 샵콜 근데 제압되어가지고 가면 안될거같아 이렐리아가 계속 쫓는데? 계속 쫓는데? 흠 샵코가 아래로 올 것 같은데? 샵코가 아래로 올게 의외로 아이씨 뭐야 아 뭐야 갈게 없는데 헤르메스 갈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다 터져버렸어 우리 도착하기 전에 테루 타버렸네 왜 글로가 아군 이쪽으로 가야지 ㄷㄷ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13레벨? 13레벨인데 없닸어 14레벨 15레벨 15레벨 0레벨 1레벨 2레벨 탑팟스 탑팟스 18렙 18렙 뭐 안타? 되게 느리네? 그만 그만 되게 느려 바로 안가 안돼 안돼 아까 다 있었어 위에 1일 없을때 하자는건가? 2일 없다고 배치 1일 없을때 2일 없을때 우와 작살도 이렇게 아파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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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어디 가? 어 어디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어 두명 살았나? 두명 살았나요? 저 오백골드, 칠백골드 못먹을까? 아리는 왜 일로 지나가냐? 왜 일로 가는거야 아리는? 아니 그거 왜가 왜 얼신을 대냐고 꺼지라고 없을때 궁을 씹을 수 있구나 체크가 되어졌다 흐흐흠 흐흐흐흯 흐흐흐흐흫 폐활량이 안좋은가? 쟤 어떻게 잡냐? 아씨가 이거 잡긴 잡아야죠? 잡긴 잡아야돼 저 harder 5 6 6 9 9 10 11 12 14 아우 2렐 시치 2렐 시치 이즈 400원 더 남았어 뒤질래? 이즈야 아우 이즈 이즈 시치 사라졌다 카이사한테 갔다 아 시가 나한테 갔냐 이새끼야? 뒤져 깝쳤지? 카이사 개잘한다 죽었을때 지금 와드 죽었을때 와드 하는거야 지금 와드 와드 타임이야 지금이 1회 아오 1회 시치 위험하다 여기 빠지자 안돼 안돼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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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사야 너 살면 돼 리신아 타 리신아 타 아 못 막을 것 같은데 씨바 5대5도 안되는데 씨바 다 쳐맞어 이거 하나 남았을 때 한번 보자 구국적으로 한번 보자 구국적으로 해냈다 해냈다 1회 혼자서는 안되지 안되지 아 아 씨바 아아 그리고 정 왔음 안맞았는데 꺼져 꺼져 다 쓰게 아 씨바 오 닿았다 어떻게 닿았지? 와 어떻게 닿았을까? 씨바 야 바로 먹히면 끝인데 씨바 씨바 있었네 하 이제 뭐 끝났네 사용도 하고와라 그냥 사용도 하고와 기다려줄게 옌 신아 너 어차피 있어서 5대5해도 안되니까 5대4 해도 되니까 뺏어봐 한번 새끼러 아라고오 자신으로 했어? 뒤져 그냥 하겠냐? 하겠냐? 오씨 카드를 계속 카드를 갖고 댕겨 아 이래를 왜 앞장설까 다른 애가 앞장서지 하겠네 뽀잉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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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빡돌아 뽀잉뽀잉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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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판 좋아 왜냐 투표하기가 좋거든 정해져있거든 투표가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내가 로밍을 갔어야 됐나봐 아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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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받는다 진짜 옳아 내가 왜냐면 내가 바텀에 있어서 한 개 없었거든 사실 이게 각을 안주니까 뽀잉 뽀잉 고통 아 렐 보여드릴께요 뽀잉 뽀잉 렐은 원딜? 모르겠어요 카이사 밴 하는거 보니까 아까 이지 아니겠지? 어? 서포터가 먼저야? 어 아싸? 럭스? 진짜 럭스면 이거 또 해야돼 진짜 아 왜냐면 얘가 사거리가 짧아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럭스면은 또 요거 해주고요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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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 3위라? 뒤졌다 요즘 3위라 티어 높죠 그쵸? 3위라 티어 높아 3위라 티어 높아 요즘에 3위라 티어 높아 아 아씨 왜 이렇게 싫지? 이블린 정글 다 왜 이렇게 싫지 상대도 싫고 우리도 싫고 노티라 아까 나 빼줌마 좀 나오지 않았어요? 빼줌 최대 사거리 빼줌 들어갔었잖아 뭐야 이즈리얼록스? 또 지랄 시작했네? 나스오탈론 나스오탈론 말팔이트 말팔을 보고 잭스를 해? 제정신이야 진짜? 이따 보세요 사과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 동네는 진짜 아무도 몰라 상성이란게 존재하지 않아 그냥 숙련도만 존재할 뿐 왜냐면 상... 그 숙련도 차이가 너무 심해 이 개체별로 이 개체별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올꺼야? 올꺼면 와 뒤지기 전에 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자고 아까 그 사람들 맞나? 시가... 큐는 지랄 큐 찍으면 좋지 다같이 큐 다 맞출 수 있잖아 미라야 잘 해보자 좋은거 아냐? 큐 맞추면? 미니언들이 상성 되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나 말고 판테원 큐 다같이 긁으면 되잖아 미라야 잘 해보자 미라야 아 그 평타 때리려고 할 때? 분리나 이건 아닌거 알지? 자 가자 왜 안와? 미쳤어? 럭스 처음 큐가 어... 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잘하는 럭스인지 아닌지 못하는 럭스 이거 못하는 럭스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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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블러드 시가 막아주고 나대네 자꾸 뒤질라고 밀어넣어 밀어넣어 밀어넣고 가자 미라야 알지 이거 내가 먹어도 되지? 생명의 은인이니까 미라야 이것도 내가 먹어도 되지? 오케 가자 빨리 미는게 중요해 미라야 알지? 흠 그거는 하... 이게 낫겠다 어차피 물약 안 살거니까 검사 숙제검사 오케이 도구가 킬 먹어 미라야 참지마 뒤질래? 지금 내 방금 1킬은 2킬짜리 1킬이야 뒤질뻔한거 살린거라 알아? 알아 몰라 야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여기가 가자라 오케이 야 2를 그냥 Q를 그냥 그렇게 쓴다고? 미친럭스네 이거 어? 어 저거 써그랬어? 땡겨서 벗자 이거 너무 많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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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계속 괴롭히네? 죽으려고? 아 아 정말 뺨 이제 올텐데 아 바보 연기 한거야 뒤질래? 야 미라야 취식하고 가자 내가 이즈큐 몇방 일부러 맞아준거야 뒤질래? 가자 미라야 이건 아니야 진짜 바본줄 알았지 오케이 이번엔 괜찮아 요거는 뭐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가면 됩니다 딱딱이 딱딱이에다 요거 가면 딱이죠 거기 와드하니? 뭐 어쩔건데 보이면 어쩔건데 뭐라 할 수 있는데 어? 벌벌 떨면서 관망하는거 그 이상 그 이하 뭐 있어? 넌 딱 대 럭스 전멸 다 썼으니까 아까 내가 내가 전멸 하나로 다 뺀거 아시죠? 내가 이거 어? CS먹는데 니가 뭐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서포구슬 먹는데 이거 어? 썼어? 뒤질라고 이거? 미친놈 이거 어? 막 써? 또 써? 미친거 아냐? 진짜? 어 어떻게 여기 다 쓰지? 유혹하는건가? 아아아아 바보영기 자 미라야 한 번씩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좀 갚었다? 오케이 이가 돌아왔네 아악 자 미라야 한 번씩 이거 일부러 좀 약간 살짝 비틀어서 한거 아시죠? 미녀한테 안걸릴라고 미라야 우리 6렙대 보자 진짜 이거 6렙대되면 끝나거든? 진짜 미라야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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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가자 버려 미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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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 지금 한 번 가재니까 안여 있어 아 뭐 있어서 뭐해 6렙대가지고 한 번 노리면 되는데 ium 으어우 조금 이거 또 ansa마 비 polynomial ... hustle 뒤졌다 정말 빠짐 또 썼어?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못들어왔죠 아이씨 이 뺐음? 어떻게든 이 뺀거임? 갈거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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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는 아까 그거 보상받는다 솔직히 이거 이긴거야 잠깐 CS 왜이래? 아 내가 가서 그런가? 비겼다 나 다음에 궁 돌아오면 이즈리얼 그거 없으니까 사망임 얘 약간 알겠다 사미라 이거 느낌 전투형이구나 진짜 전투형이야 약간 전투로 경험치 먹는 스타일 알았다 알았다 진작 말아야지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와드는 욕심스러워 와드 CS는 1등 와아 와아 이블린 앞에 막아주고 근데 좀 약간 이상하다 약간 이상하게 잡는다 그쵸? 왜 이렇게 잡는거지? 뭐지? 뭔가 졸라 답답한데? 졸라 오래 걸렸어 뭔가 팜발밍 도는게 뭐가 졸라 오래 걸린 아이씨 아이씨 미라야 미안하다 배가 부족했다 하... 탈론 안 컸어요 탈론 안 컸 방금 2킬 먹은거 그쵸? 이블린이 하니까 4대 11이니까 괜찮아 오케이 뒤졌다 근데 태훈아 바텀 한번도 안오더라 뒤질래? 라인이 몇번이 땡겨졌는데? 태훈이 왜함? 판태훈 아... 롬윙 안할거면 왜함? 전멸 다 썼거든요 다 썼어요? 하... 아니... 2를... 막 쓴데... 그니까? 나 쿵고끼나오 뭐... 나 다 먹었네? 와드좀 바꿔올게 와드좀 바꿔올게 너 없으니까 안갈게 미라야 이런거 있을때 같이 가란 말이야 시바 와드 CS는 환장을 하네 따라왔네 미라야 여기 한번 가자 강제... 강제 교전... 아이 먹어 시바 기대도 안해 너한테 강제 교전... 탈론 어딨어 아... 시바... 뭐 알수가있어 야... 뭐 보는데... 한템은 근처니까 뭐... 되지않나? 한템 나왔다 전멸 빠지 못가게 못받게 오케이 전멸 이 시바 정상결전이야 뭐... 아유 무리해 이거 가자 가자 이 시바 정상결전 아... 아니 이걸 왜 다이브를... 잭스가 돌아버렸나? 이상하다 쓰읍... 이 구간은 사미라는 다 잘하는데 원래 자신감에... 그 약간... 표현인데... 이블린이 다 갱해줘서 먹은건가? 어... 어... 제마... 세레몬니 아시... 아시 어... 봐야들아 오케이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 야아 얘들아 정신 돌아왔구나 미친놈아아 야아 아이 뭐야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퀴스코어가 이기고 있었던거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블린 때문인가 했는데 아니잖아 뭐야이거 퀴즈소설이야 뭐야 범인 누구야 돌겠네 근데 야스오 확실히 못해 야스오 확실히 못합니다 럭스도 확실히 못해 아 이거 3일화 때문에 기사의 맹세하기 뭐한데? 뭐가지? 평타 많이 쳐야되니까 이거 할까? 카카가? 카카가? 굳이 카카가 필요하고 있나? 아 지크도 별로야 원딜이 잘해야 지크를 카카가 필요하고 있나? 미라? 미라 잘해! 근데 딱! 아 뭐 막 특별히 막 엄청 막 그런것도 아냐 사실 요정도면 간다 음intage 아 형!!! 이럭스 이 미친년 씨바 빠져 긴급 탈출 미친년 너.한범 봐 너 아 씨발 억지평평평 전멸 뺨 전멸 뺨 와드 받고 나 왔다갔다 올게 와드 채워 강남무치이 탈락 오케이 야 이거 용 우리꺼다? 피 없다 이제 애들 야 어디까지가 태훈아 태훈아 느낌있었다 나 취소할게 너 개못한다는거 취소할게 야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아 라인을 지킬사람이 없어 뭐 시바 와드는 허겁지겁먹으면서 야 어디가 아 뭐해 애들 다 어디가는거야 뭐하고 오우 오우 아 시바 빠지자 시바 애들 다 어디간거야? 오케이잉 보고 오프레이션 팡팡팡팡 멋쩌이 좋아 좋아 잘한다 아 근데 라인을 좀 신경써줬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라인을 팡팡팡이 있으니까 시바 스케이트 선수 뒤질래? 죽여 오케 멋쩌이 라인관리를 해야 이겼을때 이득이 있지 이러면 킬게임이잖아 그냥 아 근데 약간 우리 용을 먼저 치고 그 텔 볼때 빠졌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치던게 아까워서 근데 마침 초기화 됐는데도 왜그랬을까 아 빠지자 일로 빠지자 크게 들자 크게 들자 시바 세명 아 나 경험치 좀 먹어야 겠어 시비랩 좀 돼야 겠어 갔어? 오케 멋쩌이 허겁지가 뭐죠? 한대 때리고 싶어서 럭스 미친년 일로와 뭐야 뭐야 태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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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이게 웬 말이냐 럭스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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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 끝까지 가지 아 이블린 또 똥딱으로 위로가 아 이거 우왕장 하지마 시바 아 전메 아까 내가 뺏었어야 되는데 히 최대 사거리로 빼준마 야 가지마 그거 이상한짓 하지마 아 이상한짓 하지마 시발 뭘 한다는거야 가지마 뭐해 아 뭐하냐고 아 근데 사실 나도 뭐해야될지 모르겠어 말파이트도 스킬 이상한데 이제와서 간다고?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야 아니야 아니라고 야 해주마 야 이거 몰살이야 몰라 몰라 모르마 아 와 돌아버릴 것 같아 아 올 AD 일단 요거 하나가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귀찮다 삼용인데 이제 이거 막아야돼 진짜 막아야돼 하 하 하 하 하 어디까지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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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밀어 타워 밀어 뒤지기 전에 그래 잭스에 넌 그거 밀어 이거는 이제 숙련도 차이죠 최대 사거리를 어떻게 어느정도인지 감으로 아는 사람 또 씨발 3인공 맞아라 어? 또 3인공 맞아 아 가는거 맞아 근데 이거? 아 집에 가는거 맞아? 아 좋아 좋아 사고나는거보다 나 사고나는거보다 나아 뭐갈까? 나 가구일에 돌가붙아야지 나 나 요걸 조금 더 치다가 할줄 알았어 이거 부시고 갈수있지않았어 아까? 두총가 남았는데? 말파 궁당에서 오? 우와아 전멸 전멸을 그냥 아낌없이 써버리는구만 어? 에гê 쓰윽 에앗 싹 시발 이거 사거리가 되는 놈들이 없잖아 잊어보니깐 잭스가 밀고 있.. 아 잭스가 밀고 있구나 호우 뭐야? 야스 흐흫 팡팡팡팡팡 공기 팡팡팡 공기 팡팡팡팡 공기 팡팡팡팡 공기 팡팡팡팡 4인공 맞아라 4인공 맞어 또 백인공 맞어라 또 또 맞어 3인공 오케이 야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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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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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야시이이이이이 꺼져 마이패이티를 왜 때리냐고! 아 때릴 수 있어요 나같애도 때림 이거는 3이라 원래는 웬만하면 원딜 주는데 이거는 이블린이 열일한거 같아 이렇게 했는데? E플러스야? 이건 S... 솔직히 줘야되는거 아닌가? 누구야? 하루의 끝장내기 선착적 미생 잭스 3이라 안해 좀 좀 와라 방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평소 하던 수준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낮았어 솔직히 말하면 이 천연기념물 열 명이 다 모였어 진짜 이렇게 천연기념물 다 열 명 모이기 힘들거든 티어가 좀 낮았어 왜냐면 하다보면은 내가 좀 버겁...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 잘 크는 애가 한 명씩 있는데 잘 커도 막 그렇게 버겁다는 생각이 안 들어 저거 원래 막 잘 커가지고 혼자 막 유린하면은 아까 그 이레 같은 애가 등장하거든? 근데 방금은 없었어 그니까 그니까 제 앞에서 럭스 하지 마세요 다 터지니까 내장부터 해가지고 다 터지니까 제 앞에서 럭스 하지 마십시오 터트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밀레오 같은 경우는 개짜증나 이렇게 막 밀어내기도 있고 해가지고 CC 푸는것도 있고 짜증나 아! 럭스를 외배네! 아C.... 럭스 요즘 뭐있나? 티여도 뭐... 젓도 없는데... 뭐... 왜하는거야 이거? 티어 뭐 없는데? 아 나 모스트구나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없는데 19인데 저 탑 탑아이번이다 어떻게 하냐면 텐스터우님 탑아이번 장인 초대석 봤어 노틸러스 벤 렐 보여드릴게요 아 렐 젤이면은 냥이 벤이구나 일단 렐 딱 박히면 이쪽 세계에서는 쫁니다 씨바 존나 무서운데 왜냐 미지의 공포 뭔지 모름 응? 이 새끼가 미드 카직스 벨코즈는 안하거든요 정말 죽이면 됩니다 그냥 내장 터뜨리면 됩니다 문어 숙회 딱 토막 쳐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위치를 미드가 아 탑이 렐제리보고 패해 오리나 애쉬 애쉬 서포터네 이거 두개도 가요? 두개 안가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두개도 가나? 얘는 불굴의 의지가 낫겠지? 마방 하나 찍는게 나? 벨코즈 아냐? 애쉬잖아 어? 벨코즈네? 아 미드 카사야? 씨바 나 AP 아픈데 응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그만이야 제드바 제드바 강타텔 아트록스가 장인 초대석 보니까 힘들던데 이 아이번 장인한테 아 나 원래 장인 초대석 잘 안보는데 오늘 딱 배달 왔어요 고마워 망 SDK 나 그 이 흠 이 나 1 8 12 humano 자 보세요 제가 하는거 자 이게 슬라이딩이거든? 슬라이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드를 활용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고 깔끔한 피로 냅두면서 앞장서? 왜? 아 벨코즈? 야 이건 가야지 갈건 가 왜 글로 가냐? 야 시가 놓쳤잖아 경험치 갑자기 어디로 가는거야 아 나는 갈걸 배 block 으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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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ning 아아...아 ㅇㅇ 아아! 아프다고 lóg.. 어ית 오케 근데 애쉬가 공포를 안 느끼네요 오케 이해했어 근데 제리가 좀 약간 집중력이 없네 어? 쉽게 혹하네 여기 딱 지나가다가 뭐 신기한거 있으면 절로 가버려 그냥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나도 하하하하 나도 핀찍으니까 나도 나도 모르게 시바 안 맞아? 뭐야 그쵸? 근데 저 왜 더블리스인줄 알아요? 노트리스인줄 알고 더블리스였어 스킬 날라오길래 더블리스였는데 날라가네? 스킬 날라오길래 근데 스코어만 보면 괜찮음 뭔가 나 서포쿠스를 아직도 하나도 못허뜨려 멍ota 스킬 날라오길래 진짜 스킬 날라오길래 이제 게임 esimerk기로 아 이거 잡을수도 있었나? 잡을수도 있었나? 근데 왜냐면 조금 남았거든? 근데 내가 좀 못한듯 앞에 여기 들어갈때 얘한테 같이 맞으면 자 이제 한개 있으니까 하고요 해놓은게 있으니까 할거네 할거나고 우리 땜에 지는건 아닌데? 우리 땜에 지는건 아닌데? 아 이게 애쉬한테 걸리면 못 빠져나가네 어떻게 해야되지? 랩이 너무 딸린다 어어? 애쉬만 그렇게 잘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 씨바 차단하기 잘했다 아 상대하기 힘들어서 그래 애쉬가 랩찬이 나잖아 아 자꾸 더블 쓰네? 나 자꾸 노틸인줄알고 아 육랩대 육랩하면 돼요 진짜로 할수있을진 모르겠지만 제리야 제리야 미안하다 우리를 화해하자 이거 어차피 밀어주거든? 밀어줘 어차피 밀어줘 이거 괜히 얼음지옥 빠지면 사망이다 얼음지옥 빠지면 사망이야 야야 돌아와 거기 있으면 얼음지옥이야 얼음지옥이야 씨바 왜죽어 씨바 가면 안된다고 체리야 아 아 아군이 다녔 아 난 이 소식 왜이렇게 좋지? 웃기고있네 웃기고있네 웃기지마 어떻게 여기 밀려 여기 밀려 여기 밀려 나 이런게 제일 좋아 사실 나 이런게 제일 좋아 사실 나 바템이 제일 많이 쌌네 아무도 핑도 안찍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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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도 안해 여 이거 이거 어떻게 넣는 우개 넣어야 되는데 야 맛도 없겠다 그만해라 그만해 맛도 없겠어 가자 아 가지마 시켰죠? 카아아아아앍 하트병병 하트병병 씨바 어떻게 다 이러지? ㅇㅋ 야.. 시.. 어 들어.. 들어왔나? ㅅㅂ 안 들어왔네 너냐? 야 이거 좀 먹고 가 ㅅㅂ 왔네? 잘했어 그럼 이만! 야 궁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자 흐흐흐흫 라잇 나우 괜찮은데? 어쨌든! 썩세스! 나 아직도 그거 없어요 나 썩포크스 거기 왜 돌아와아! 미친 자야!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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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된건가? 뿌잇! 뿌잇! 이거 아니 어떻게 솔직히 이게 없지? 야 방패가? 아 이건 렐 테스트하면 안돼요 솔직히 렐 가는곳에 한명씩 더 죽네? 아 이건 마.. 이건 엇가잖아 내가 요 킬하나 따고 내가 요 킬하나 따고 아니 방금 라인저는 그런데 아까 여기 미드에서 터진건 나 때문에 죽은건 아니지 씨바! 이게 왜 아직도 개빡도네 진짜 개빡도네 진짜 야 가자 좋냐? 오케? 시바! 이번! 개같은 놈 지졌다 놈 뭐 없어? 다 죽었어? 한명 없네? 너 잘 걸렸다 나갔어? 나갔어? 일로와 너 땜에 진거야? 일로와 그래서 고생했다 제리야 고생했다 못난 소품 만나서 고생했다 나갔어? 어 아무도 안나갔네? 어? 어 안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 그 특표창이 4개밖에 없었는데 응? 오락가락하냐고? 아니 4개 4개 있었잖아 투표 뭐라는거야? 이 자식이 투표한번 채팅한번 봐? 오락가락해요 꿩얼꿩얼 레일시치 정산이나 해 이 자식이 나대네 30분 흠흠 자 이번에 확실히 레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시작이 시작이 너무 그랬어 시작부터 꼬였어 제리가 가출했어 내일 쓰려면 내일 장착 확실히 해놔야되는데 벨코즈 변할까요? 왜? 내가 롱뚜금 아 근데 렐은 근접길에 붙어야 좋아 사실 렐2는 뭐 적금 드러났어? 일로와 적금 안든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쳤네? 일로와 30분 씨바 황급도 이거 수령 수령도 못하는데 흠 흠 뻔히 알면서 어 아싸 아 정글? 아 정글아이버는 하지말지 알고보니 들었다면 웃겼을텐데 일로와 알고보니 들었다면 웃겼을텐데 봐줌 봐줌 아 개빡돈다 진짜 노틸러스 벨 노틸러스 벨 노틸러스 요즘 좋긴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테니깐 아 요즘 실제로 노틸러스가 좋아요 음 1티어야 밴 당할만해 사기야 지금 벨커즈 몇 티였냐고? 일로와 뻔히 낮은거 여기 대충 딱 봐도 벨커즈 보라색 없었는데 4티어 뒤질래? 일로와 뻔히 알면서 봐줌 뭔데 뭔데 서폿 뭐야 세주안이 서폿이야? 뭐야 일단 모르니까 요거 아 나 스낵 먹어야될거 같은데 리신폿? 좋은거야? 코폿? 코폿 코폿인데? 탑리신에 코폿 뭐야이거 좋아요? 코폿? 뭔데 이게? 코포터 아냐 유성갔어 이거 그냥 코포터야 코폿 코폿 우리 우리가 좋은편? 쟤들이 악당 그것만 기억해 감철과 감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6렙되면 지옥인가? 이걸 풀어볼까? 와 무력으로 몰아냈어 고려시대 스님처럼 무력으로 몰아내 우리 땅에서 보통 쳐들어오면 밀리는데 저거 먹네? 오케이 가자 멋있되지마 아직도 몰라 빨리와 멋있되지 말고 호국불교 우리 힘으로 밀어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되데 너무 너무 미퍼야 너 너무 끝까지 갔어 알지? 끝까지 안가야되는데 너무 끝까지 갔다고 미니언한테 많이 맞았다는 뜻이야 알았어? 다음부턴 고쳐 그 버릇 아 시바 흐흐흐흐흐 넌.. 넌.. 와 이거 다 모아서 온다 모아서 온다 얘도 너도 직접 가겠지? 코르키? 뒤져 오면 코르키 전멸도 빠져 장리단은 날 무기로 만들었지 아 와드를 박아? 전락이 저 터지네 어? 전락이 저 터져 아이 번? 어? 시 아이 번 아이 번 시 시 바 먹을까? 먹을 겁니다 도와줘 봐 안 먹어? 시 뚜라뚜 도와줘 좀 힘들어 쟤 끝까지 온다? 세주하니 특 끝까지 오 난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싸우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척척척척 체크척척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초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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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드 땜에 하나도 아프진않죠? 안 걸려서 다행 세주안이 감 나갈게 나 들어갈게 가자 저기 빠져나갔네? 어딜가 우리 4명 집합 갑자기 뭐야 여기서 이건 왜 쳐 뺏어 뺏어 뭔데? 우리 10초 동안 대치한거 뭔데? 수준 떨어지는거 뭔데? 이거 뺏길거 같은거 뭔데? 아 왜 부딪치냐고 노테인 뭔데? 저게 아니 fortunate 점점 ㅅㅂ.. 세주 치면 안됐나? 백스 궁 때문에 그렇다고? ㅅㅂ.. 나 몰랐어 다 맞았어요? 나도 맞았어요? 세주는 먼저 있어서 치는거 맞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눠갔네.. 백스 궁 맞아서 딜로스 생겼나 보다 롱.. 롱까지 뺏겼으면 X될 뻔했네 채팅 보고.. 뭐 ㅅㅂ 롱 뺏겼어 나 순간 얘네 왜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 왜이렇게 좋음? 어기적 어기적 폭염수술 모드 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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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썼는데? 슈.. 슈퍼미친놈? 조심해 슈퍼미친놈 모드 슈퍼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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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바..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이거 단축키.. 단축키가 아니었어.. 으아.. 아 씨바..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건 아 이거.. 내가 단축키 풀었어 왜 풀었을까 어쩐지 안나거든 슈퍼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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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해야돼.. 안그러면 이상한대로 써더라.. 슈퍼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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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좀 약간 기묘하다.. 슈 슈 즈퍼미친놈 좀 기묘하져 흔 와.. 8렙? ㅅㅂ 뭔데? 안와? 미프 왜 안빠? 또! 이제 출발했어 뭐하..뭐하다가 늦은거야? 이것도 못 먹어 랩차운데 왜이렇게나지? 버테면 내가 없었네? 3디스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가자 퇴근이나 해요 퇴근이나 해요 퇴근이 대략 퇴근이 집중해졌고 퇴근이 집중해졌어요 타이밍 타이밍 뭐야 씨바 뭔데 뭐해 또 아 뭐냐고 이게 아 뭐하는 이상해 뭔가 아 씨바 뭔데 뭔데 어 뭐냐고 드러머쇼 드러머쇼지 어 야 너네 아홉명 다 배우지 뭐야 얘네도 야 갑자기 죽어 이러다가 뭔데 아니 갑자기 얘가 2명한테 막 달려들어 얘가 갑자기 여기 친구같은거는 방해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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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짐 뭐야 어 그거 없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프다고 아프다고 씨바 3렙 차단다고 오우 OC 아 미포가 빨리 죽었나? 벽 W 안되던데? 랩차 너무 많이 나 와 오케이 숨 못 쉬게 한다 이거지? 오케이 숨 못 쉬게 한다 이거지? 너무 티난다 뭐 이따는 티 아 다 지워 저새끼가 어? 씨발 이거 어떻게 뭐 게임 돼 이게? 굳이 싸우면 왜 지금 요네던데 슬퍽 아 이지리얼 개새끼야 와éf 졸라잘해 이지시 저새끼! 저새끼 부캐야! 대부방좌야! 와 어떻게 줄줄이 다 죽지? 아 시바 아 저 대부방좌 진짜 우리 우리 카이사편 이겼나? 아 저새끼 저 대부방좌 맞아 야 조심해 응 대부방좌 맞죠? 대부방좌 맞아 카이사판 졌어요? 카이사 카이사 빼고는 우리팀에 원질이 좀 약하네? 응? 카이사 근데 내가 간 이유가 여기서 얘가 그 숲돌이가 싸우니까 안그러면 이지를 가가지고 숲돌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너의 알코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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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앗 ㅆㅐ ㅈㄴㅇ 젓나 ㅈㄴㅂ 못해 서포트캐스터 안깨냐구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ㅆㅈㅏ 하지마 하지마 니네 니네는 이길 자격이 없고 올라갈 자격은 없어 아 졸라 빠꾼다 진짜 이즈리얼 이즈리얼 현지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누구 주지? 다 크게 그거면 미퍼 줘야겠다 그럴 리가 없어 아 아 개빡돈다 솔직히 아 나 렐 뭐 잘한거 없어 아 못했어 아 못했는데 아 못했어요 근데 코르키 그 따라가서 하나 따고 간거 나쁘지 않았고 이즈리얼이 우리 원들이었으면 이겼어! 솔직히 어? 이거 어디서부터 꼬였어? 미스포차가 어? 처음에 딜교 이쁘게 그 코르키 각 줘가지고 이쁘게 갔는데 코르키는 확실히 못하더라 각 줘서 이쁘게 갔는데 나대가지고 피규어는 이상하게 된 다음에 갱 와가지고 뒤진거 아냐 미포가 미스포차가 미스포차가 내가 자꾸 빨려 들어가 아 아 씨 카테고리 아직 젖해진대요 그게 중요해요? 에? 지금 미스포차가 꼬라박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시바 노틸 할거야 알았어 아니 왜냐면 노틸이 무결점이야 노틸이 무결점이야 렐이 좀 어려워 거리가 좀 짧아 선픽 할거면 나 렐 안해 렐 좀 약간 카운터성이야 내가 돌숭이동이지 도망가는거야? 일로와 30분 밴 아 이거 내가 렐은 사거리가 짧아서 카운터성으로 해야돼 아니면은 W W 아 근데 여기서 노틸러스 하기엔 너무 정심상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까 여기서 렐루 두 번 치고 가긴 너무 정심상해 이즈리얼? 요즘 뭐 있어요 이즈리얼? 이즈리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잘해 그냥 사리자 사려 이 아저씨가 더 야발맞냐? 일로와 일로와 멋져잉 제발 우리편이 저래서 캐리해줘 우리편은 왜 그 도깨이방망이 도깨이방망이가 세다고 이쪽 동네에는 어..씨바 뭐야 나 어떻게 피한거임? 뭐야? 나 여기 있었는데? 어떡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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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츠크면 끝이다 피츠크면 끝이야 이지를 지켜줄 수가 없어 자이라는 피츠크면 크면 그냥 사망이야 얘네가 지켜줄 수 있긴 한데 아군 지키는데 안싸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희소식 울탑 승률 21%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녹서스가 꺾일 때까지 비틀어 주마 이게 근거리는 사릴 줄도 알아야돼 자꾸만 못 참고 나되면은 될 것도 안돼 이코 를 이제 이코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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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 타이밍을 몰랐구만? 자이라가? 어? 내추럴 본 브론즈구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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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더 할거야? 가자! 씨바 여기 경.. 이거 이거 할라고? 안되지? 난 이미 눌렀거든? 됐다 깔끔하다 패롱잎! 자 정상적인 대결하면 이겨요 아까도 이렇게 이쁘게 물었거든 아까도 이쁘게 물었는데 아 나는 좀 약간 퓨어 서포터 스타일이라 원딜이 좀 헤매면 나도 같이 헤매 좀 어쩔 수가 없어 원딜하고 따로 놓는게 아니고 어? 어? 피지가 내려와? 왜 내려오지? 야 이거 잡아 이거 아니 이거 안잡고 뭐해 아.. 두개 다 잡을라고? 너랑 퓨어?? 펏이이 이이이이이! 컷 아 씨바 한세월 우 다군이 당했습니다 은근슬쩍 아씨가 이거 하나 더, 더 미뤄야돼 차이라아 정신 못차리네 확실히 어기적 어기적 렐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죠? 토할거야? 아씨가 왜 람머스를? 그럼 치면 어떻게 해 람머스로 물러 람머스가 물러왔으니까 때리지 피의성맛인지 피맛인지 모르겠네 사람을 믿으려면 갑우시 더 필요 거기서 빠지는거야? 사실 난 지켜주고 빠질라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 씨바 CC덩어리죠? 아니 근데 하고 갈라고 하는데 람머스가 갑자기 타격감이 좋은거야 그 솔직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타격감이 좋은거야 패다보니까 죽일거 같네? 그니까 카이사도 때린거야 솔직히 이게 이게 야 빠져 빠져 씨바 씨바 궁 그걸 못써? 피지야? 진짜 야 다 갔는데 뭐해이 야 21% 28% 어 28% 잘하는데? 미스터 28% 어어어씨 이득본거 또 날라가 미스터 28%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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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오케이 오케이 신나게 패 신나게 패 렐? 아니 0% 나 0% 맞아 오케이 셧셧 칭찬 한번 해줍시다 셧셧 또 지켜버렸다 난 그 기숙학교에서 살아남았어 선생들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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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켜버렸다 라라라라라 람마스탑 람마스탑 찍어줘야하라 찍어줘야하라 아이 왜 못 넘어가? 안 넘어가죠? 여기서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로 도착을 안하냐고 여기서 요기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조금만 걸리면 보통 바깥으로 빼주거든? 자이란은 진짜 못한다 아 아 아 죄송 죄송해요 아아 이씨 아프 미안하다고 하하 하하 미안했다고 오허 그만 하라고 졸라 짜증나네 자이란 진짜 나 레벨이 왜이렇게 낮냐 나 왜이렇게 레벨이 낮아요? 저쪽 들어갔다와서 그런가 지나고 킬 먹어서 그런가 이런데로 싸우자고 아 여기 진짜 졸라 아깝다 이거 하나 따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개.. 개빡도네 진짜 아 있으면서 맞네 이를 써야되네 나 세 판만을 알았어요 그.. 얘가 있을 생각 안하지? 아이가 거리 조절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건드리기만 싹 날려버릴 테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그만! 씨바 연병 떨지 말고 람모 쏠 때 됐는데 람모 쏠 때 됐는데 우웅웅 하면서 람모 쏘았죠? 또 지랄해라 또 또 지랄해라 또 카이사 잘해 우리 편 카이사 잘해 오케이 텔 빠짐 카이사님 카이사님 그 안 들려주셨죠? 예 저 일부러 한 말 아냐 이건 내가 먹어도 되죠 자이라 자이자이자이라 카이사님 희망은 카이사님밖에 없습니다 람모스 올라다 말이죠 아 아 씨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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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안됐지 오케 시간 시간 개 끌었다 오케이 시간 다 끌고 민현먹고 미쳤다 죽여버려 복수해줘 이십일 미스터 이십일 미스터 세상에 복수해 너의 너의 잠재력을 저평가한 세상에 복수하라고 결혼하라 복수해 미스터 이십일 나 미스터 제로 미스터 제로 에이전트 제로 에이전트 트위티원 세상에 복수하라고 또 싸운다 두둑 미스터 미스터 베이가 우리 용 용 한번도 안먹었어 용 한번도 안먹었어 천룡 천룡 개식 아 졸라 느려나 서로 놀라 나 그 기숙학교에서 살아남았어 아 내가 너무 돌아다니까나 보다 랩차가 너무 많이 난다 카이사 우리 편 카이사 잘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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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지 여기다 한번 날릴 때 됐쥬? 안 맞쥬? 시 3원 먹고 이거 먹을 때쯤에 스킬 쓰겠죠? 빠지고 아우 오케이 뭐야 바보영기 한 번 맞아주면서 타격감 주어주면서 바보영기 한 번 맞아주면서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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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빡된다 진짜 코 이게 어떻게 나왔지? 개비싼데 이거 어떻게 나온거야 오케이 엘리스 엘리스 3400골드 람마스 저 왕 왕 꽃은 뭐에요? 왕꽃 왕꽃은 뭐야 왕꽃은 뭐야 어떻게 됐지? 왕꽃은 저걸 한번 빼야되요 2를 한번 빼고 아 씨바 미친새끼 아니 갑자기 제압콜을 여기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려고 하네 갑자기 21%야 28%야 몇이야 아니 이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앨리스가 있으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기고 있어도 난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싸우지 그냥 싸우기도 하고 안 났어 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미... 카이선 어디갔어? 아 여기 위에 있었구나 아 나 빠졌어야 되는데 피찌가 계속 싸워가지고 야 첨벙첨벙 있잖아 야 람버스 미쳤다 아니 야 피찌 너 이거 안 죽을 수 있지 않았냐? 솔직히? 이게? 아 이득 봤어 아 이득 봤어 왜냐면은 킬 하나 더 주고 이거 밀었거든 이득 봤어 박취공룡까지 봐갖고 아 이즈리얼은 씨 템이 별로 안 나왔는데도 되게 세네 되게 세네 아 또 면병은 떨어 불안하게 음 음 음 음 음 랩 음 음 은 와 닷딸프로 살았어 나 궁을 좀 늦게 썼거든? 난 없어도 되잖아 나 갈래 도움이 안 돼 이거 밀고 가지? 다 집에 간거야 난 이걸 안 밀고 아 나 갑자기 카이사 죽이 싫어졌어 카이사 캐리 했다고? 내가 그런걸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이 된다고 봐요? 내 스킬 맞추기 급급한데? 어? 또 들어와? 가자 먹어 3원 3원 쓱 드리프트 하면서 요기에는 야 빠져 천벙천벙 나 할 수 있잖아 뜸 야 뜸 왜 안해 쟤? 내가 같이 가졌으면 됐는데 내가 같이 가졌으면 됐는데 고맙다 너는 고맙다 너는 고맙다 처럼 아무리 다 파는 아 아 확인 옆에 있을게 미스터 따.. 스타일인데? 확인 커요운 맛이 있어 아 가자 가자 아니 왜? 아 람머스를 안갔구나 이제 진짜 시킨다 피즈쿵 좀 이쁘게 썰면 안될까? 강제 이니신 알겠는데 확인 아 이거 세 명이서 일 만들 수 있다 이거 솔직히 왜냐면은 잘 컸거든 쟤 졸라 약해 가 이사야 모두 찾아내서 구해주고 말거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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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거 먹으면 3개 오케이 우리 지금 살이 좋은 줄 알아? 칼 사봐 칼 사봐 아씨가 나 왜 이렇게 안 닦다.. 아야 들어가면 어떡해 나 왜 이렇게 안 닦다 가네? 무리했네 칼 사봐 거기 물고 없어 근데 자꾸 이렇게 킬게임으로 가네? 근데 우리가 차근차근 먹고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 아 근데 궁이 좀 이쁘게 안 들어가 그치? 궁이 잘 들어가야 상대방이 못 때려서 딜로스인데 자꾸 오른하고 같이 묶으려고 하는데 한.. 한 끈이 차이나네 아! 이걸로! 아 아니지 요거 맞아 오완발 오완발 졸라달려 졸라달려 씨바 이거 지우지도 않아 야! 야! 씨 막타만 질러.. 질라고? 뒤진다 진짜 너 어? 야! 그걸 묶이면 어떡해! 카이세만 지켜 오케 카이세만 지켜 오케 이기잖아 야 카이세만 지키니까 이기잖아 아 야 이사야 뭔 개짓거리야 뭔 개짓거리야 어어 뭐야 깨 깨 깨 깨라고 아니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 진짜 즐기지마 흫 나 한찬들 나 한참 이사 이사 자기가 더 아파 자기가 더 아하하하하하하하 때리다 죽었어 아이 좀 기다렸다 때려어어어 장보단이 친구들의 마법을 빼앗아 내 안에 집어넣었지 정말 끔찍해 갑옷둥이 갑옷둥이 풀들하고있어 피즈야 쟤 약간 피지컬 불안해 도롱룡 가자 먹자 13 아 씨바 군보석 야 근데 피즈 살았으면 한 쿨 돌리면 이기거든? 피즈가 얘만 보면? 뭐해! 아니 왜 안붙... 이 이렇게 컸는데 그냥 팩 그냥 한 쿨인데 이를 안맞추고 못가게 못가게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개패면 되는건데 아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면 그의 눈리지 잊을뻔했어 아 빠져 빠져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니 2배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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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네? 양쪽 다 개못한다고 하지 말고 양쪽 다 팽팽하네 잘한다 어 나한테 풀딜 급딜을 냈는데 이게 왜 저거 지는거야 이유가 뭐야 그쵸 야 카이사 또 야야야 야 카이사 야 진짜 끝내자 그치같은 놈들아 다시는 보지 말자 아니야 또 만나자 상대편 만나는거 보단 나 또 만나자 아 근데 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똑같습니다 저도 10명이 똑같았어 진짜 누구 주지 아 근데 좀 길어졌네 애들 기다릴텐데 미안 토크온 아니 한번 이겼는데 98점